네, 시장이 주목했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남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속도와 폭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향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은 시작이 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얼마나 또 강화가 될지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내년도에 미국 금리 인상이 4번이나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제시를 하면서 연준 점도표에 따른 금리 인상 그 속도와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지는데 그 어떠한 변수들이 좀 작용을 하게 될지 변수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뭐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물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가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헤드라인 물가를 결정짓는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은 달러가 수입 물가를 어떻게 좌우하는지가 향후 미국 시장의 물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전반적인 FOMC의 물가 전망은 1.6%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2018년 정도 되면 2% 정도로 완전히 정상화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속도를 과연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변수가 달러와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수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이상 이런 변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물가, 우리가 핵심 물가라고 부르는 쪽의 움직임은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렌트비를 포함한 주거비는 여전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의료비도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으로 지금 기존 물가, 우리가 핵심 물가라고 부르는 쪽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와 이런 쪽이 움직여준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전망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달러와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유가 흐름,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물가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와 유가에 따라서 물가의 향방에 주목해보자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투자할 때는 어떤 포인트들을 체크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연준의 전반적인 코멘트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죠. 기존에 과연 채권 물량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연준의 코멘트 안에서는 유지하겠다, 재투자를 어느 정도 제출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늘리는 유동성 증가의 국면이었다면 이제는 정체의 국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전략에 있어서 FMC의 움직임에 있어서 전략을 짜는 데서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언제 줄이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1조 달러도 되지 않았다가 지금 4조 달러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것을 재투자를 통해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줄어드는 구간이 아마 시장의 위험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전략에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코스피 시장의 최근에 변동성을 가장 크게 줬던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유가가 오를 때가 가장 좋았다라는 거죠. 낮은 인플레가 나타날 때가 가장 좋았고 금리에는 대부분 마이너스 변동성을 보였고 그다음에 달러와 움직임에도 마이너스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수는 부정적인데 유가의 움직임에는 긍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의 컨센서스는 유가가 내년도 상반기 후반부터 하반기 초반에 반등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인데 이런 의미 나타났을 때 과연 유가의 반등에 지수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연초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아마 3월 달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전략적으로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시기적인 특성도만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 생각해봐야 될 것은 최근에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하이엔드 채권들의 전반적인 변동을 보니까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에너지 기업들뿐만 아니라 원자재 기업, 유틸리티 기업 전체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계 기업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자를 뒤로 미루거나 빠르게 손절을 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회사체 평균 듀레이션, 즉 회사체를 전체를 다 갚는 그런 평균 기간을 생각해보면 2006년, 7년까지는 8년 정도인데 지금 15년이 넘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채권의 만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금리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계 기업들 중에서 부도나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채권의 이론적인 부분입니다만 채권의 볼록성이라고 해서 채권의 금리가 낮을 때 채권 가격의 변동성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처음 올릴 때 이때가 채권 가격의 변동이 가장 커지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이엘드 채권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해운, 조선, 건설, 산업재 일부, 소재 일부 이렇게 굉장히 한계 기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쪽에 대해서는 살아남는 기업들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싸게 주워 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최 바닥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까 정말 구조조정이 좀 일어나서 누가 확실하게 살아남는 기업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의 투자 이런 측면에서 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포스코에 투자하신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지금도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아마 내년도 하반기쯤이 좀 더 좋은 투자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 나가신다면 지금도 사도 되겠지만 정말로 이 종목으로 큰 수익률을 노려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한계 기업들이 정리되고 거기에 중국의 경제공작회의에서 얼마나 철강주들에 대한 구조조정 산업들이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전반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에 취하면 좋을지 그 산업별로의 전략과 시계별로의 전략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그 업종들 가운데에서도 IT 업종으로 좀 시각을 돌려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내년도 IT 업종 가운데 클라우드 업종이 제일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막스라는 신조어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IT 업종을 바라볼 때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기사의 원문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2016년에 주목할 IT 기업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캡처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가 언급해 주신 것처럼 팡이 막스로 옮겨간다라는 거죠. 물론 이 공통분모가 있고 현재 이 공통분모에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CRM 기업인 셀지포스 같은 것들이 여기 끼어들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핵심 키워드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클라우드는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내가 서버를 만들어서 그 서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해 놓고 그 서버에 있는 자원들을 쓰는 것을 이제 그렇게 쓰지 않고 가상 서버를 만들어서 그 가상 서버에서 빌려 쓴다라는 거죠. 이 개념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돈 안 드리고 더 싸게 IT 자원들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데 이 안에다가 윈도우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아래 한글을 포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깔아놓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인터넷 상에서 빌려왔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MS 오피스 같은 것들을 사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지금은 사면 뭐 연구 보존할 수 있지만 10만 원, 11만 원 이 정도의 돈을 내야 된다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700원, 500원만 내고 연구에 쓸 수 있는 그리고 연구에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늘어날 수 있고 그 늘어나는 최적의 시기가 내년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외신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IT 전문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트렌드는 그동안 스마트 기기였다면 스마트 기기에서 웨어러블로 넘어오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IoT라는 거죠. 그래서 IoT 시장, 이런 쪽이 얼마나 확산될 것인지 CS에서도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IoT도 결국은 말씀드렸던 이런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다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내년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발 빠른 투자 전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모바일 트래픽 중에서 클라우드 트래픽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특히 생산라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생산 공정 관리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택배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분들이 다 단말기 들고 다니면서 그 단말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실제로 모바일 데이터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거의 매출이 안 나왔던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이 대규모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 무슨 기업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느냐 ETF가 있다라는 거죠. 국내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외 ETF 중에서 종목명이 SKYY인데요. 이 클라우드 ETF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나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아마존이고요. 그다음에 알파벳, 페이스북, 넷플릭스 그다음에 익히먼트 같은 종목들도 있고 세일즈포스도 있고요. 주니퍼 네트워크, SAP 같은 독일 기업도 있고 EMC와 같은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대형 IT 기업들이 다 이 ETF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단기적인 등락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가장 빠르고 핫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이고 그 대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이준희 앵커가 얘기했습니다만 팡이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50%였습니다. 물론 미국 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몇 배나 좋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고요.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최근에 ETF 투자 많이 하고 계시죠. 국내 ETF뿐만 아니라 해외 ETF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각해봐야 될 것은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과연 어떤 기업이 있겠느냐. 이 클라우드 쪽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 기업들이 조금은 관련 법도 통과되지 않고 그래서 움츠린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관련 법도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가장 먼저 나설 수 있는 게 대기업 SI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보다는 대부분 지주회사 내에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LG라든지 SK 같은 이런 지주회사에 투자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중소용주 중에서는 가장 부각받고 있는 게 더존 비즈온이라고 하는 ERP 기업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SI 기업이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강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커머스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과 계속 결부되게 되면 이쪽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IT 쪽에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계십니다. 해외에서는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심볼로 SKYY 얘기해 주셨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SK나 LD, 삼성 SDS 그리고 더존 비즈온 등을 주목해보자 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제 시장에서의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 테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